새벽이라서 크게 노래는 못 부르고 어떤 노래가 좋을까? You disabled the love in the world 양치했는데 케이크 먹었어요 그럼 또 양치해야죠 양치하면 되죠 뭐 You are so funny 내가 funny야 funny한 사람 좋죠 I from Nagoya I love you and miss you so much 감사합니다 Can you read my name? 틴틴? 틴틴? 틴틴인가? 자서전 내달라고? 아니에요 새벽공기 웃겨 방금 이 소리 들렸죠? 그거 스타일러 불러달라는 건가? 갑자기 아까 살짝 불렀는데 Hey, you know Hey, I know 정윤호 삼행시 해달라고? 정 정말 윤 윤호는 말이다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호 호 호 호 혹시 예측이 가능할 때면 윤호는 윤호는 또 다른 거 하고 있지 않을까? 어? 괜찮나? 호 이게 약간 너무 길었다 I'm tired tried 틴 네 호 호 호 혹시 네 호 혹시 윤호의 노래를 듣고 싶으면 제일 먼저 추천곡 땡큐를 추천하고요 호 혹시 두 번째 노래를 추천하라고 얘기되면 지금 오늘 감수성으로는 니즈브라인 나라를 추천해주고요 내일 아침에는 호 혹 시면 아침에는 삼행시 실패 내 지인 같은데 아닌가 네 소름에 이은 호 혹시 호 혹시 예 고마워요 다들 고맙고 어 마지막으로 오늘 2021년 2월 6일입니다 2월 6일 제가 숫자 2하고 6하고 관련 있는 거 아시죠? 네 제가 2월 6일날 태어났고요 제가 거짓말 안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2.6kg로 태어났대요 되게 소량 되게 소름이죠 그리고 저희가 데뷔를 12월 26일날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소름이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오늘 26사단 갔어요 와 소름이 다 소름이죠 진짜로 그렇죠 26사단이었어요 진짜 내가 2학년 때 6반이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네 그리고 2하고 6하고 다음은 8이에요 8 자라 이러고 있네 내 지인이다 저 사람 다음 다음 이유 뭐가 있을지 근데 나도 2하고 6이 분명히 무슨 연결이 있을까 서프라이즈 나가자고 소름 소름 2탄인데 네 발 사이즈 발 사이즈가 제가 발 볼이 넓거든요 그래서 270일 때도 있고 275일 때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280도 신었었어요 근데 사실 280은 너무 크고 270에서 275에요 270도 맞고 275도 맞는 마법의 발입니다 네 그래 이거 안 보이시면 유노삼촌이라고 부를게요 마침 보였네 고마워요 브라질 인도 땡큐 레슨비 아 웃겨 아 웃겨 아무튼 모두들 이렇게 다 좀 오늘 특히 생일이신 분들 다 의미있게 보내시고요 좀 즐거우셨나요? 아무래도 약간 장난도 많이 하고 저답게 생일을 보내는 게 뭘까 하다가 이렇게 소통하면서도 사실은 좀 그냥 이야기하면서 즐거웠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고 무엇보다 좀 본인 자체가 이렇게 재밌게 즐기는 방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를 통해서도 좀 에너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무엇보다 전세계에 있는 팬 여러분들 우리 친친 분들 이렇게 많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응원해줘서 감사해요 사우디 오하우 사우디 13살 때부터 팬이셨구나 2626년까지 함께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빠가 좀 특별한 생일이 된 것 같아요 2월 6일 2021년도 2월 6일은 정말 특별한 생일이네요 고마워요 멕시코에서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의미있고 좋은 하루 보내고요 저도 이제 슬슬 이제 I think you too in the future 이제 슬슬 저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꿈나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웠고 오늘 생일 축하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면 되죠 매년 특별하다고 이제 슬슬 자요 갈게요 네 그래요 다들 잘 자고 저도 음악 들으면서 오늘은 땡큐랑 니쥬 라인 나우랑 그 다음에 이니미니랑 해서 불명까지 해서 딱 들어야 되겠다 혼자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에 갑자기 기억 안 나 No 내가 추천했었는데 지미삭스 색소폰 연주 No No Man No Cry 였나? No More 스윙 안무 스윙도 노래 좋죠 블러도 좋고 네 그게 음악 들으면서 히어링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 드림 No Man No Cry 맞다 No Man No Cry No Man No Cry No Man No Cry 들으면서 자꾸 네 Thank You 듣고 Need You Right Now 듣고 그 다음에 이니미니를 들을까 불면을 들을까 Change the World 들어도 되겠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다음에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좋아하는 기분에 따라 추천곡도 들려드릴게요 안녕 잘 자요 간다 이제 올린다 딴따딴 딴딴딴 안녕 안녕